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미스터트롯과 관련해서 새롭고 즐거운 소식을 모아서 이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뉴스장터인데요 자 오늘 뉴스장터가 자 오늘 밤입니다 11일 밤 10시에 tv조선이 미스터트롯의 대국민감사컨서트 풀 버전을 그대로 방송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미스터트롯의 대국민감사컨서트가 3시간짜리인데요 1시간 반으로 편집돼서 지난 8월 21일 방송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짧다 그리고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너무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tv조선이 미스터트롯 대국민감사컨서트 풀 버전을 3시간 정도 됩니다 1, 2부로 나눠서 오늘 밤 10시에 tv조선을 통해서 풀 버전을 방송한다고 합니다 자 이 미스터트롯의 전국투어 콘서트가 코로나가 없으면 지금 한참 지방에 투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 공연의 3주 중에서 2주를 맞추고 3주째에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8월 21일 3주차 첫 금요일 표를 사서 잔뜩 기대를 했다가 이 중단되는 바람에 이 콘서트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는데요 그 이후에 지방에 있는 분들도 지방 투어 콘서트에 잔뜩 기대했던 그 기대감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중단되고 취소되고 연기됨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이 안타까움을 달래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콘서트의 현장으로 tv조선이 모신다고 합니다 편집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는데 지난 첫 주입니다 8월 첫째 주 콘서트 첫째 주가 7, 8, 9일날 3일분의 녹화문을 풀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도 있고 그 잔뜩 요즘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콘서트가 진행되지 못해서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래서 비록 현장에 가지는 못하지만은 이 콘서트 현장의 SR석의 1열에서 이 콘서트를 보는 그런 느낌으로 풀버전을 tv조선이 오늘 밤 11일 밤 10시에 1입으로 나눠서 방송한다고 합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자 이게 어제 10일 밤 10시에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의 방송 중에 오른쪽 위쪽에 자막으로 이 방송을 한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투어 콘서트 전국 지방 콘서트가 되지 않아서 안타까워 했는데 그나마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방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미스터트롯의 트롯맨 진, 이명웅을 비롯해서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김경민, 신인선, 김수찬, 황윤성, 강태관, 유지강, 나태주 그리고 고재근, 노지훈, 이대원, 김중현, 남승현이 출연하는 이 서울공연이죠 미스터트롯의 대국민감사컨서트 서울공연의 첫 주 녹화분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풀버전으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명웅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노래를 하는 모습도 멋있습니다 자 TV조선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공개를 했네요 풀버전 미방송분이 공개됩니다 공개시점은 11일 밤 10시고요 1, 2부로 나눠서 방송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옳다구나! 불금을 즐겨보자 그동안에 미스터트롯 관련해서 금요일날 방송된 것은 8월 21일 편집된 분이죠 3시간짜리를 1시간 반으로 편집돼서 미스터트롯 콘서트를 팬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이번에는 편집 없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러네요 러닝타임 3시간이 넘는 공연은 방송에서 모두 담지 못했고 지난 21일날 했던 겁니다 시청자들이 아쉬움이 더해졌다 그래서 대국민 감사 콘서트 풀버전 미방송분 공개를 마련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이명웅, 영탁, 장민호, 이찬원 등이 보여주는 완벽한 무대 매너와 함께 미스터트롯의 주역들의 끼와 완벽한 하모니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현장의 열기를 빼고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 현장 콘서트장의 SR석 가장 비싼 자석의 1열에서 무대를 보는 그런 느낌으로 콘서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딱 하나 부족한 것은 현장의 열기입니다 그나마 이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어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요게 지난 8월 21일 편집분하고 저는 그렇게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풀버전하고 어떤 게 더 시청률이 높을까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것도 이걸 재밌게 볼 수 있는 간전 포인트예요 제가 이렇게 자꾸 시청률을 비교하니까 비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비교해서 보므로 인해서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장터는 자꾸 시청률이 떨어졌다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풀버전 아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나게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우울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콘서트 못 가서 안타까워하고 섭섭해하는 이 미스터트롯 팬들이 와 좋다 현장은 못 가더라도 방송으로 거의 편집 없는 콘서트를 한번 봐보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청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장터가 오늘 밤입니다 11일 밤 10시에 미스터트롯 콘서트 대국민 감사 콘서트입니다 풀 버전을 편집 없이 3시간 동안 보내준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아직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